오늘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인데요 2020년 4월 10일날 총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서서히 대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 프로젝트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저희 열린감 tv 에서 어 2년 전에 2020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대권 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저희 열린감 tv 정천수 pd가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해준 취재정보원이 오늘 저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대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대호 프로젝트의 후속이 바로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한동훈의 한자를 따서 대한 프로젝트라는 어 어 이롬으로 현재 한동훈을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한 플랜이 가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 공화구 완성을 위한 그런 분실형을 만드겠다라는 거죠 이들이 꿈꾸는 것은 무조건 국민의힘 당대표에는 윤회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회관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안되게 되면 플랜 b로 총선 전에 당대표를 또 교체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b는 열차하면 총선 전에 당대표를 또 교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국세 들고 나라자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 출신을 대거 공천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주요 비서진들로 검찰 출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아마 총선을 앞두고 대거 공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계구도 만들기를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들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극우 유튜버들과 전화를 걸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구누구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가 되는 대로 아마 단독 보도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과 굉장히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 출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도드렸던 강기훈 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지지율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핵관들과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재명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조이기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 어떤 소용돌이가 치게끔 만들고 싶은 게 이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도 기득권들이 있거든요 그 기득권들과 암암리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옥죄는 것 결국 이재명을 죽이는 게 이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과거 국정원 세력들을 동원해서 민주진보진영을 와해시키는 것 신당창당 등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진보진영이 단합되는 또 세력을 모으는 것들을 균열하는 책동을 서심치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속이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한동훈 대망론, 대세론 어찌 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가 된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22대 총선을 계기로 한동훈은 정치권에 뛰어들 겁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에 대검 중수부로 발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윤 대통령과 인연이 됐던 사람입니다 특히 2016년도였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그 유명한 박영수 화천대유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아 쳐드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윤석열과 함께 합류를 했고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부패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활약을 하면서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어쨌든 총선 출마는 100% 기정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최근 그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귀공자 스타일 한동훈의 옷 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동훈은 키우기가 점점 발행이 될 겁니다 대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